야 이거 크기가 한 테두리가 더 생겼는데 이거?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반갑습니다 로젠드입니다 오늘 이제 한번 우리 시나몬초커님 우리 미네스님께서 제가 이번에 체인에 새로 사니까 한번 체인 데미지 딜 높아지는 옷이랑 체인 스위피 범위 넘어지는 옷 이렇게 한번 지원해 주셔가지고 한번 테스트로 얼마나 좋아지는지 한번 제가 해보려고 해요 자 이게 머리띠고요 이게 지금 딱 보기에는 평범해 보이지만 세공을 보면은 데미지 17레벨 17% 증가입니다 자 이건 17% 증가하고 데미지 증가고요 이거는 스위핑 범위 20레벨 꽉꽉 채우셨네요 2미터 증가입니다 2미터 증가 자 한번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체인 스위핑 범위 증가부터 좀 알아볼게요 자 이건 일반 기본입니다 기본 자 기본 범위입니다 기본 범위 자 한번 이제 범위 증가 옷을 한번 입어보겠습니다 입어보고 템을 한번 볼게요 자 오오 헐 딱 봐도 이거 범위가 미쳤는데요 이게 근데 자 비교해볼게요 자 스크린셔츠 증가하고 비교해보면 이거 엄청난데 나 이걸 더 가지고 싶은데 자 크기 비교입니다 여러분들 이 정도 크긴 합니다 야 이거 크기가 이거 그냥 뭐 한 테두리가 더 생겼는데 이거 알비 던전 한번 잠깐 가보겠습니다 알비 던전 평상시 체인 스위핑이라면은 그냥 요정도 느낌입니다 요정도 요정도 하면은 방 한 4분의 1 정도 크게 쳐져서 하나 둘 셋 셋 넷 이렇게 나오죠 근데 여기 체인 스위핑 옷을 끼면은 크기가 하하하 그냥 방 하나 다 덮으면 돼요 여러분들 이거 진짜 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큰게 느껴지죠 이거 야 2미터 증가 이렇게 큰거야 이거 엥간하면 다 하네 3분의 1은 다 끝내버리네 이거 이제 한번 데미지 증가 한번 해봅시다 자 크리 떴을 때를 비교할게요 크리 떴을 때 크리티컬 뼈을 때가 제일 크니까요 자 크리가 뜨면요 8400 6600입니다 자 이제 한번 데미지 증가를 한번 껴보고 17%를 껴보고 한번 해볼게요 8400 한번 껴볼게요 8400에서 크리 떼면은 9300 드네요 와 이거 데미지가 확실히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세공 한번 얼마나 좋은건지 한번 알아봤고요 자 일단 여기까지 알아봤고요 우리 신야만초코님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케이 다음에 한번 다른 컨텐츠 돌아볼게요 짠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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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